검색어의 염경환 염경환 재혼해가지고 염경환 씨 얼마 전에 염경환 얘기를 제가 염경환은 왜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나 있는 데서 하지 말라고 야 어떻게 저기 그때 저 그 염경환이랑 했을 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야 근데 요즘에 빛깔이 좋아졌다 먹고 살만한가 봐 얼굴 갑옷이 좋아 요즘 방송 좀 많이 들어오나 보다 빛깔이 좋아졌으면 언제까지 뭐 죽상할 건데 언제까지 뭘 해야 되니? 야 근데 무지 잡아 돌린다 오늘 너 말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뱉는구나 얘기라는 거야 천천히 얘기해 51살 사람 그냥 넉넉하게 좀 해 그냥 넉넉하게 하잖아 앉자마자 타종을 엄청 때리네 너 왜 이렇게 개그 욕심을 부리니?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? 왜? 이거 치고 또 어디 가야 돼? 1시간 반 하고 가야 되니까 아 너 어디 가야 돼? 오늘 뭐 나도 이제 사실은 저기 우리 이제 브라철이 나한테도 지금 서프라이즈를 감추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섭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1시간 하고 1시간 반 뭐냐면은 야 니가 왜 자꾸 타임을 끊어? 너가 왜 내 시간을 좌지우지 하니? 야 나도 바빠 나도 빛이 해 한 2, 3개 더 한다고 아주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염경환 씨 한번 지난번에 나오면서 반응이 좋아지고 지상렬 씨하고 염경환 씨하고 좀 같이 있는 좀 그림 뭐 그러니까 세 친구가 좀 같이 있는 걸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뭐 또 둘과의 관계도 있고 야 그래 염경환 씨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경환이랑 아무 문제 없어 아 이제 경환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지 마 마음이 안 좋아 걔 얘기 들으면 속상해서 그래 뭘 속상해 흔결같잖아 30년 동안 한 번도 웃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난 걔 내 스타일으로 가는 거고 넌 너 스타일으로 가는 거고 난 내 스타일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야 뭐 에피소드야 지루하게 참 나이 많이 먹었네 혼자 계속 부절되네 혼자 떠드는 방송이야 아 그래? 야 그럼 손님이 필요가 없잖아 너 또 네가 있다 할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다네 야 야 너도 있잖아 야 내가 발렛이야? 친구야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니? 얘길 들어 너 지상렬이 왔잖아 가만있어 나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해 항상 우리가 루틴화 돼 발렛이네 뭐 야 너 뭐 저금 좀 했냐 뭐 너 간에다 뭐 내가 뭐 이런 거는 내가 야 너서 멘트 비슷해 맨날 남한테 빨대 꽂아갖고 멘트 몇 개 쓱 잡아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 들어갈 거니까 어딜 들어가 여기 이제 저거 해야지 촬영해야지 야 너 야 뭘 얘기를 해줘 뭘 한다고 나도 몰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너 처음 남이 얘기를 들었냐 그랬지? 오늘 우리 제작진들이 오늘 지상렬 씨하고 나를 맞아서 나한테서 얘기하나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제 뭘 좀 진행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방송이 10월 20일 한글날에 언급하거든요 아아 한글날? 응 한글날에 대해서 우리말 경기를 하죠 언어의 파괴자들이 유명하십니까 언어의 유기적 파괴자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영종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게 또 하지 말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해 나 있는 데서 하지 말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리 말 경기 센트 다 왔잖아요 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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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에이! 왜 이래! 아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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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! 아이! 그리지 마! 에이! 택 어디 있어? 아! 프라철인데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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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